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는 기록적인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설피해 지역에 대해 중장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복구를 돕고 있습니다. 폭설지역인 울진과 영양, 청송, 경주 등 4개의 농협시군지부는 굴삭기와 페이로더 등 중장비 11대를 제설작업에 투입한 데 이어 농축협 임직원들도 제설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농협은행은 이와 함께 폭설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에 복구자금으로 3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시설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.